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아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조아 앉아 여러분 안녕 조아야 포기했어 안녕 여러분 가만히 좀 있어 제발 다들 뭐예요? 조아 인사 안녕 롱롱 롱롱롱 귀엽죠 맞아요 아니에요 캔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조아입니다 강아지가 주인 닮았네 야 너 나랑 때 축복인가 방금 강아지들 산책 갔다 너무 억울해 너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야 조아야 조아야 아니 이 친구는 조아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가 몇 살이지 조아야 조아야 네 말 안 듣는 게 주인 닮은 듯 조아 조아 보니는 지금 아빠한테 있어요 조아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둘 다 쌩얼인가봐요 네 지금 조아랑 자랑 다 쌩얼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초췌한 모습 남자예요 어 조아야 설마 지금 여기는 대전입니다 어 말티즈입니다 멤버들이 이제 조아만 편해한다고 뭐라고 하던데 조아만 데리고 방송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도니가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여기 집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발냄새가 너무 좋아 이 발냄새 너무 좋아 다른 강아지도 말티즈입니다 다른 강아지도 말티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수리 혀 내민거 어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흠 흠 반업법 진심 진심이에요 여러분 발냄새가 꼬순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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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에 음 1시간만 늦게 하지 왜 요즘 안시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요 이 냄새 좋아 왜 감기 조금 걸렸어요 앞으로 화장하지 마요 왜 약도 있습니다 아 우는 줄 알았어요 산책 갔다 와가지고 밖에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어요 또 하나 안 짓나요 또 하나 짓어요 또 하나 짓는데 본인만큼 안 짓어요 또 하나는 반응이 없네요 얘 포기한 거에요 얘 포기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방문도 잠갔거든요 얘 못 나가요 그래서 포기한 거에요 체념 믿어도 짓나요 네 저도 짓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쪼아 귀엽다고? 아주 쪼아한테만 난리가 났네 꺼야겠다 쪼아야 고생이 많다 고생 많대 축하한다 기대하겠습니다 쪼아 체념했어 귀엽죠 체념했어 아 좀 못생겼네 쪼아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 여러분들이 거의 파리지 너 나한테 안겨있는 거 싫어 어디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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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아파.. 문만.. 문만 쳐다봐 문만 둘의 사이가 안 좋나요? 아 좋아요 저희 사이 되게 좋아요 좋아요 대야 너 일로 와 아.. 하아.. 야 셌쓸 동안 와 제가 생각하고 있냐면요 불러줄게요 저러고 있어요 뭘 쳐다보면 답이 나와? 어? 쳐다보면 답이 나오냐고 일로와 그러니까 너는 방법이 없어 좋아요 올라와 좋아요 여기 간식 간식있다 간식 줄게 간식 줄게 롤롤롤롤 이거 줄게 이거 엉 좋아요 여기 이거 간식있다 먹을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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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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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이리와 좋아 이거 이거 음 맛있어 올라와 이리와 줄게 줄게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오면 줄게 먹고 싶지?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리로 올라와 귀여워 아니야 속아요 속아요 너가 안쓰럽다니 조아가 안쓰럽다니 조아야 이리로 올라와 안아줄까? 내 안아줘야 올라올래? 귀엽죠? 조아야 이리로와 안아줄게 누나가 안아줄게 아니야 아니야 안 열어줄거야 안 열어줄거고 으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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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어 싫어 헛바닥 널렁거려 쫄이다 여러분 안녕 안녕 으쩡 제가 여러분 제가 잡아왔어요 못가 못가 조아야 일로와 너는 방법이 없어 너한테는 지금 자유는 없어 자 조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왜 그렇다니까 조아야 아니 너 안 열어줄거야 열어주지 않을거야 집에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안녕 너 왜 올라왔어? 이거 있어요 제가 콘서트 때 입었던 거 너 나 왜 자꾸 쳐다보냐 너 나 왜 자꾸 쳐다봐 귀엽죠? 열어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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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나가잖아 엄마 조아 드리고 간식 좀 조아랑 간식 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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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나 엄마 엄마 됐구나 나갔어 엄마 조아랑 간식 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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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랑 간식 좀 이제는 저녁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데리고 와 처음 먹어야되요 지금 몇시인데 저녁을 먹지 아 넘었네 넘었네 아 그래서 쪼아가 나가려고 쪼아가 나갔어요 선사예요 여러분 저는 한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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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부르라고 얌전히 목소리 낮춰서 엄마 나 그 가나 초콜릿 좀 엄마 화면에 보여준다 여러분 저희 엄마 궁금하시죠 왜 엄마를 보여준다 왜 와 지금 던져 지금 던졌냐 와 대박 엄마가 엄마가 바닥에 초콜릿 던졌어요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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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게 어디야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등장을 왜 맞아요 제가 나가서 쪼아를 데리고 올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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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한다 엄마 그렇게 부르지 마라구 어 쪼아 돈이다 엄마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여러분 두 마리가 다 왔어요 쪼아인데 쪼아 일로와 너는 이제 나갈 수 없어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자 우리의 쪼아 한 쪼아 그리고 여기에 돈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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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청아야 내꺼야 돈입니다 돈 이렇게 둘 다 저한테 왔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 응? 아니야 누나 나가지 않을테야 아니야 그렇게 쳐다본다고 그게 없어 쪼아 쪼아 왔어요? 여기 일로와요 우리 쪼아 일로와요 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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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올려줘요? 돈이 올려줄까요? 왜? 왜? 저 집에서 미주가 제일 문제 아니 왜왜 왜 그렇게 쳐다봐 누나 응? 쪼아 일로와 쪼아야 일로와 쪼아야 일로와 쪼아야 쪼아야 일로와야 야 일로오라고 셋셀 동안 안오면 너 진짜 일로와 일로와 오 알았어 돈이는 돈이는 내가 내보내줄게 근데 넌 안돼 넌 왜냐면 날 너무 무시하고 있어 아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한거 하나 말해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집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저는 강아지만도 못한게 강아지 잘 때 불편할까봐 저 고개 꺾어서 자고요 어? 강아지 조금만 건들면 엄마한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알아서 돈이는 보내줄게 돈이 일로와 돈이 일로와 돈이 일로와 돈이는 일로와 돈이 일로 나가요 돈이는 일로 나가도 돼 어? 근데 넌 안돼 돈이는 나갔어요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여러분 엄마 네 엄마 일로와서 얘기해줘 무슨 얘기야? 일로와봐 아니 엄마 목소리만 출연해봐 빨리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엄마 빨리 와봐 괴로워 자 여기 삼자대만 합시다 뭐야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여러분 안돼 나가지마 엄마 문 열어서 나갔잖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밖에 못나올줄 알고 이렇게 한거지 빨리 와봐 뭐야 이거 어? 나를 보고있어 아 대박 어? 아빠가 출연하고 싶대요 두개 먹어야지 빨리 끊어야지 이쪽으로 데려갈게 자 삼자대만 합시다 앉아주세요 이거 소리 줄이시고요 머리 아프지마 약간 소리 줄어주세요 나 진짜 너 왜이래 왜이래 삼자대만 합시다 저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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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리가 왜이렇게 빨리 들어봐 왜냐면 저는 어머니 여러분 저는요 강아지만도 못한게 강아지가 베개에서 자잖아요 그럼 저는 베개 이렇게 밑에 끝에 끝에서 자야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아지 조금만 건들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요 저를 막 등짝 스매싱을 해요 어떠어떠 여러분 어때요 엄마도 말해봐 어 말해보라니까 어 말해보라니까 들어가줘 그만 들어가 오케이 간식으로 의혹하겠어 일로와 간식줄까 간식줄까 우리 애기도 간식줄까요 자 잠깐만 엄마 이거 안 따져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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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잠가주세요 엄마야 잠가주세요 엄마야 잠가주세요 자 전 이 간식을 가지고 방에 들어갈거에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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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와 방으로 와 방으로 와 방으로 와 일로오세요 방으로 와줄거에요 일로오세요 돈이들 일로오세요 방으로 와야줄고에요 방으로 와야줄거에요 방으로와 일로와 앉아 앉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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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너 너 이놈의 자식 일로와 일로오세요 기다려 앉아 기다려 앉아 조아 앉아 기다려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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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이 잘했어요 전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앉아 앉으면 또 줄거야 잘했어요 근데 전 이제 간식이 없어요 간식 또 주면 엄마한테 혼나요 전 이제 간식 없어요 기다리세요 이제 저 없어요 간식 하나밖에 안 들고 왔어요 안전해지 전 이제 간식이 없어요 저한테는 간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제 또 간식 좀 엄마 또 혼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알았어요 돈이는 나가게 해줄게요 넌 가만히 있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무서워 여러분 어? 돈이는 나가게 해줄게요 자 돈이 이리 나가요 근데 조아는 안 돼요 됐다 조아는 여기 남았네 누나가 좋은가봐요 예? 조아 누나가 좋아 본인은 왜냐면 아파 조아를 다시 안 왔어요 누워 누나한테 기대 아니지 너 어디 가냐 조아 이리로 와 진짜 진짜 아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아 이게 뭐야? 어? 조아 이게 뭐야? 얘 이거 돌아간다? 조아야 조아야 관심 좀 가져줄래? 이거 뭐 올 것 같아? 누나야 조아 이거 누나야 이렇게 안 생겼지만 누나야 지금 조아야 조아야 관심 좀 가져줄래? 조아야 이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옛날에 선물 받았어요 주 자 아니 여러분 조아가 그렇게 귀여워요? 지금 밖에서 엄마 아빠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미주의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너 나가 제가 또 조아 오게 하는 법 알아요 조아를 어떻게 오게 할 거냐면요 배 터지겠네 그만 저 소리 좀 줄여야 돼 여기에 음성 들어가거든? 제가 조아를 오게 할 거예요 돈이랑 어떻게 오게 할 거냐 방법은 하나 내가 뭘 먹으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뭘 먹으면 애들이 올 거예요 그만 하시고 저녁 드시라고요 네? 앞에서 엄마가 자꾸 째려봐요 애들이 왔어요 제가 뭘 먹으면 애들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음 음 여기 지금 돈이가 왔어요 돈이 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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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도 여기 조아도 왔어요 이렇게 두 두 마리가 왔어요 이제 술 먹었네 나 술 먹었네 보여줄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랑 여기 하나 이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제가 뭘 먹으면 쳐서 온답니다 아빠도 의심하고 아빠도 의심하고 죄송해요 아빠 엄마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주세요 해봐 내가 너네가 주세요 하면 줄게 주세요 해봐 안 돼 주세요 해봐 이렇게 손 내밀고 주세요 해봐 그럼 줄게 애들이 안 해서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개 주세요 조개 저녁 먹어야 돼가지고 그만 먹고 너 집에 가 너 너 너 너 너 좀 가줄래 진짜 가줘 좀 가줘야 돼 웃기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끝 없어 누나 없어 응 없어 응 가자 엄마가 또 쫓아내요 여러분 간식 줄게 간식 터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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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에 대파란 배상에 대파란 보호 자막 배도 방에 들어오는 사람 줄 거예요 이리 오세요 방에 들어오는 사람 줄 거예요 일로 이리 오세요 방에 들어오는 사람 줄 거예요 들어왔어요? 이리와! 앉아! 앉아! 앉아야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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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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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아이고 맛있어! 뭐? 어쩌라고? 뭐 그렇게 우르렁대면 내가 겁낼 줄 아냐? 하나도 겁 안 나거든? 없어! 미안해 이제! 간식 없어! 버부했어! 방금 돈이었어요! 너랑 해볼게요! 쪼아야! 뽀뽀했어! 돈이랑! 안녕하세요! 쪼아랑 해볼게요! 돈이랑 했으니까! 응! 응! 쪼아야! 쪼아야! 좋아! 좋아! 좋아야! 넌 안돼 넌 나한테 뽀뽀하기 전까지 못 나가 야 좋아요 좋아요 오빠 한 번 하자 좋아요 일로와 놔야 뽀뽀만 할까? 전 자꾸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정 한 번만 하자 좋아요 눈 한 번만 도와줘 아름답게 끝내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끝내자 니가 나한테 뽀뽀를 해야 브이앱이 끝나 아름답게 설정샷 하자 설정 한 번 하고 끝내자 여러분 저는 가방에 있어요 방법도 없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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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만 하자 일로와 뽀뽀만 하고 끝내자 우리 밥을 먹으러 갈까? 먹을 걸로 유인해 볼까? 잠깐만 아 방구가 껴줘 좋아 이거 봐 먹을 거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치? 진짜 맛있겠지? 좋아야 때려쳐 때려쳐야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오늘에겐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조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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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하자 일로 와봐 안 괴롭힐게 더이상 신나 신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뽀벌드 가야 될 거 가 잽싸게 가네요 나는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하고 다녔습니다 마음이 아프네 결국 저는 이제 브이앱을 끌거에요 상처만 남은 브이앱이었습니다 누나 브이앱을 끄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안 그런 짝해요 방송만 키면 안돼 무서운 사람 그럼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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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